아휴 왔어요 왔어? 네! 아휴 어떡해 무심한 사람들 전단지 좀 받아주면 어디 팔벌이 부러지네 진짜 어머 땀 좀 봐 아휴 어떡해 아 저..괜찮은데 아휴 수고했어요 아휴 어떡해 아 예예 마셔요 아휴 덥지 마셔요 고맙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아휴 어떡해 더 더 더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아휴 시원하네 깜짝이야 뭘 그렇게 봐요? 어서와요 고기 줘요 비싼 부위로 네 여기 채끝이랑 살치 일인분씩이요 내가? 네 사진채끝 사진채끝 앉아요 앉아 아휴 벌써 빠지면 재미없는데 뭐 어디에 빠져요? 내 매력에 허기가 터지네 튕기기는 그럼 왜 또 왔어요? 결제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예? 결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나 오늘 먹는 거 월세에서 까요 예? 괜찮네 그거 엄청 신박한 결제 방식이네 어 아 아이씨 짜증나게 이씨 짜증은 내가 나야 할 타이밍 같은데? 나 통화해야 되는데 그래 편견을 깨라 그랬어 뭐 어때? 까라면 까야지 뭐예요? 집에 좀 들리시지? 막내 아드님 그쪽이 뭔데 사람 오라가라 해요? 안 오면 오피스텔 새 놓은 거 아버지한테 확 불어버린다 미쳤나 진짜 어 손님! 아휴 진짜 까준다니까